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직진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도도 일정하게, 그리고 똑바로 그 라인에 따라서 똑바로 날아가는 아주 기초된 기본적인 비행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을까요? 앞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3차원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뜨고, 내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기체가 흔들려요.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부드럽게 컨트롤해서, 그 콘을 따라서 똑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뜨겠습니다. 부드럽게 이륙하시고, 그렇죠. 좋아요. 앞으로, 앞으로. 뒤로 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우. 스톱, 스톱, 스톱! 어때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게 라인을 따라가고, 그걸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죠.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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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전해서 네 고도가 너무 높아요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자 오른쪽으로 고도 유지하시고 똑바로 한번 천천히 앞으로 미세요 왼쪽으로 쭉 미세요 왼쪽으로 쭉 미시고 앞으로 쭉 미시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아 아